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제7호 태풍 안은 8월 15일 일본 와카야마현과 효고현에 잇따라 상륙하며 일본 중부지방에 거센 비바람을 뿌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부지방 수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으며 일본 중부지방을 오가는 항공편 800여 편이 결항되고 차량 통행도 막히면서 일본 최대 명절 연휴를 즐기려던 여행객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9호 태풍 사올라가 일본과 한국광양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월 28일 오전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97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북상한다는 예측을 미국 기상청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의 9호 태풍 사올라 관련 모의연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경에 993헥토파스칼의 태풍의 씨앗이 미크로네시아 사이판 북마리아나 제도를 지나면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8월 26일경부터 이 열대요란을 추적 감시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계속 국상을 하다 8월 28일 오전에 태풍으로 발달한 9호 태풍 사올라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97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도착한 것을 미국 기상청에서는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9호 태풍 사올라가 서편향하여 일본 규슈 방향으로 방향을 전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8월 19일 토요일 현재의 기상현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비구름이 정체하며 중부와 남부에 길게 영향을 주며 많은 폭우가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판 쪽에서 태풍이 만들어지며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오는데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수축하게 되면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 방향으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